간마루스를 사왔어요. 새로운 간마루스는 엄청 커. 엄청 커. 큰 새우. 왕새우. 자 왕새우를 우리 우리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먹어라. 물었어요. 먹고 있습니다. 왕새우는 한입에 못 먹어. 두입에 나눠 먹어야 돼. 맛있다. 그리에게 이번에는 작은거에 골라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작은 간마루스 보이시나요? 우리 그리에게 작은 간마루스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은 간마루스 아 어 너무 작아서 입에 들어간지도 모르나? 먹었습니다. 이번에는 이번에는 중간은 간마루스 응 이정도면 중간은 간마루스 다 짠 한입 먹을 수 있을 것인가? 한입에 먹었다. 아이 맛있어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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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시오.